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 선생입니다. 자 정치와 법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각자마다 나는 어려웠어 쉬웠어 이렇게 얘기가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치와 법은요. 개념을 확실히 해두면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온다. 열심히 그동안의 개념강의 그 다음에 선통법 특강 따라왔던 분들은 문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 들었던 분들 중에서 선생님 만점 맞았어요.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총평을 길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개념 있잖아.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해도 사실은 만점 맞을 수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인간은 만각의 동물이니까 그 뒤로 여러 과정을 제가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걸 반복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그리고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은 좀 더 자세히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언제나 1번에 출제되는 거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A가 뭘까요? A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국가현상설. 이거 만약에 국가현상설인지 A가 몰랐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선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가현상설 또는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죠. 좁은 의미의 정치. 자 이와 관련된 서어 옳은 걸 찾아라. 1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정치로 본다. 1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관의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 이것은 넓은 의미. 집단현상설 넓은 의미에서 정치로 보게 되죠. 3번. 국가현상 이전의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요. 예 이쪽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에서는 부적합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적합하게 되죠. 4번. 다른 사회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활동의 특수성을 긍정하죠. 국가와 일반적인 사회집단은 분명히 달라. 국가는 달라. 그러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현상설에서는 국가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집단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집단과는 다른 국가만의 특징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국가는 정치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공권력 정치권력. 일반적인 사회집단에서 이런 정치권력이 어디 있겠느냐. 군대의 무력이랄지 국가기관들 수사기관 내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들 형벌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막강한 물리적 강제력, 공권력, 정치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회집단과 다르다. 따라서 정치적 현상은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집단현상설 또는 넓은 의미인 정치에서는 국가와 사회집단은 별반 차이가 없다. 공통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양한 사회집단이 내부 이해관계 대립을 자체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 이건 일반적인 사회집단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단현상설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1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언한 대로 제가 예언한 대로 나와서 좀 약간 내가 신비가 있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제가 작년부터 불을 지져던 내용. 이제는 법치주의하고 법의 이념이 짬뽕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법치주의의 문제가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만 가지고 냈었는데 일단은 초입부분에 맨 앞부분에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법적 안정성, 목적성, 한목적성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이 두 개의 이념과 그 다음에 법치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연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2번 제시문 분석할 것도 없이 A하고 B는 금방 나와요. 자 A에 이어서 B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형식적인 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실질적인 법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가령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 파생원칙 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가 이 B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래요. 근데 그 내용이 형벌은 이 범죄와 형벌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의 크기가 크면 형벌의 크기도 크고 범죄의 크기가 작으면 형벌의 크기도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예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실질적 법치와 구매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여러분들 형식적 법치는요. 여기서는 바로 법적 안정성을 엄청 강조합니다. 법실증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고요. 실질적 법치는요. 신자연법론자들이라고 해서 자연법칙 정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법적 안정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적 안정성보다 더 궁극적인 이념, 최고 이념, 궁극적인 이념, 정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는 정의를 특히나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A는이 아니라 B는으로 바꿨어야 되겠고요. 2번 B는 실질적 법치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 강조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 중에 위헌법률심판제도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죠.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면 그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제도도 널리 보면 헌법재판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3번. 이것도 강조드렸는데 여러분들 둘의 공통점. 둘 다 법치주의입니다. 둘 다 법치주의야. 그러면 당연히 국가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달지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둘 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라. 이런 거예요. 둘 다. 오케이.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A, B 모두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가가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 약화, 보호적 기능 강화.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보장적 기능이라는 것은 인권보장에 초점을 두는 거야. 뭐로부터? 국가 권력. 특히나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인권보장을 위한 기능이 바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장적 기능은 바로 죄형법정주의를 통해서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의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잖아. 그러면 가가 강조가 되면 당연히 보장적 기능은 강조가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보호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를 예방해서 법익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보장적 기능, 가가 강조되면 보장적 기능은 강화.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다음에 5번. 가는 사안에 적용할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규정 적용한다. 유사 규정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유추해석은 형법상으로는 엄격히 금지가 되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만 가능하고 불리한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가와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죄형법정조의 파생어측의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문제의 정답. 간단히 2번 체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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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